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티몬 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티몬 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탐지됨에 따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